부족한 근력 때문에 집안일은커녕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버겁고 힘들었던 골고린. 이랬던 그녀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? 동거 3주 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. 잠깐만 벌칙 아니잖아 이거는. 스스로.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. 요즘은 제가 동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루에 15회씩 3세트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몸이 지금 느끼고 있고 정말 건강해져서 기분도 좋고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마음가짐 자체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. 저 차 한잔 하려고요. 저 탄산 끊었거든요. 우와. 잡아줬어.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. 계속 찾게 되고 요즘은 이제 저절로 좋은 쪽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이번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